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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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wo 이러면 성주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흐드러지게 놀아보자 근데 성남진을 하나도 몰란다 말도 안되는거예요 그건 남도면 배웠다고 입도 뻔건 못하는거예요 성남진으로 돌려야돼 자 그놈은 성남진으로 돌려야되니까 성주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먼저 배웁니다 성주뿌리 Hu 한 절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절까지는 배워줘야 돼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배월 겨근으로 시작! 배월 겨근으로 설설 휘나리 소설 시작! 설설 휘나리 소설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시작!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시작!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시작! 돌고 돌고 놀아 봅시다! 그렇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잘하시네! 에라 만수 에라 만수 그렇죠!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그렇죠!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 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 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 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댁 안에 공덕 성주. 한 댁 안에 공덕 성주. 그러죠. 한 댁 안에가 세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한 댁 안에 공덕 성주. 한 댁 안에 공덕 성주. 초년 성주도 세 번째 박에서. 초년 성주 이제 오는 성주. 초년 성주 시작 시작 하나 둘. 초년 성주 이제 오는 성주. 스물 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 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 일곱에 삼년 성주. 스물 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 일곱 사 년 성주. 이것도 세 번째 박. 서른 일곱 사 년 성주. 서른 일곱 사 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 비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 비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곤 일곱 비로다. 대완 영으로. 대완 영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서른 일곱 사 년 성주. 일곱 사 년 성주. 일곱 사 년 성주. 대완 영으로. 대완 영으로. 대완 영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일곱 사 년 성주는 시곤 일곱 사 년 성주. 돌고 돌고 돌아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첫집성주 시작 첫집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간의 공택성주 한대간의 공택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거기 다 세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요 한대간의 한대간의 공택성주 한대간의 공택성주 한대간의 공택성주 초년성주 이장원성주 초년성주 이장원성주 스물일곱 삼년성주 스물일곱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여기 또 세 번째 박 세번째 박에서 하나 둘 서른일곱 나와야 돼요 서른 시작 서른일곱 삼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남도민요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음이 약간 못 미치면 경기민요 같아 거기 가 마지막 시작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이루다 대화할 여흥은으로 대화할 여흥은으로 대화할 여흥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잘 하셨어요 동궁당으로 글을 봐봐 동궁당 난이퉁 우리 구 걸어 칠 땐 이럴 때 거기서 하나를 빼먹은 거야. 그게 그 개념이야. 이거를 다 치면 이게 다 치는 거야. 그렇게 치면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안 하잖아. 거기 한 박씩 빼먹은 거야. 궁 자리를. 이게 궁 딱 이거야. 궁 빼먹은 거야. 궁 더기도. 궁 딱 딱 자리에. 하나 덜어내고 궁궁기덕이. 근데 궁 그거 하나 덜어내고 궁궁들여라. he...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중간에 하나씩 빼먹은 거예요. 궁궁고리가. 중룩머리를 빼먹은 것이여. 중룩머리를 중간에 하나씩 다 빼먹은 것이 궁궁이다. 궁궁. 궁궁. 호오옹 쿵 쿵 쿵 쿵 ories 똑같아 구성이 똑같아 똑같이 8분의 11밖으로 똑같아 여기까지 하면은 이것이 거기까지요 이게 중중머리 한 박자야 이게 중중머리 한 박자야, 여기까지가 아니 한 장단, 중중머리 한 장단 잉중머리 한 장단 공이나 그 붕딱딱에 도로로로 물건 간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것을 이해하면 싣고 덜어내고 다치고 그런 차이 다치면서도 가락을 삽입하고 이 것만 알면 돼 그 구조가 몸에 빼고 그걸 손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호환해서 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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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